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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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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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라인만 안 나가요? 지금 애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서 나가기라 너무 많이 안 썼고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요거?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라인 그럼 뭐예요? 아 그래요? 저기 들어가 아따 여기 그냥 여기 뭔데? 옛날에 저기 복개천이었나보네 네 아 그냥 보려고 보기만 요거 요거 아 예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야 맞다 엄청 올라왔네 저쪽에서 쓰면 저 옆에서 쓰면 올라오나? 쉼껏 써 볼까? 저쪽에서 쓰면 다 올라오죠? 네 여기가 그러면 저쪽 라인은 이쪽이 말단인가 보네 여기는? 여기는? 이쪽 라인은? 괜찮아? 아직 안 막혔어 아 예 알았어요 예 올라오네 예 알았어요 왔다 저기 내 교재가 내려가서 어디? 어디 어디 지금 막고 있는데 저기 막혔는데 뭐 내려오갔어 그러니까 뚝고 나서 얘기 봐야지 나가는거 보고 확인해 봐야지 그러다 봐 수도를 어디다 연결할까 잠깐만 어디 어디 있어요? 아 있어요? 아니 아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양이가 짝짓기 하나 울어대 고양이가 짝짓기 하나 울어대네 애기 우는 것만이야 공기 치즈 공기 치즈 공기 치즈 자 풀러가면 풀러 네 일단 진동놀이를 먼저 놔봐야겠다 물은? 물 받는 이상 차있지? 물은 안 되게 차있어 사진 다 찍었어? 찍었어? 어 뜯겠습니다 구배가 안 좋은가 보다 몇 년에 한 번씩 들었어요? 한 3년 됐다 오래 쓰셨네 그럼 이따가 내시경 있지? 내시경 꺼내놔 뒤에 꺼내서 일로 갖고 와 일단 네 형님 가져올게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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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턱끄러가 안 닿았어요? 턱끄러가 안 닿았어요? 아니 안 닿았나? 돌리면 됐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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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티로 나간다는 얘기네 응 그때 그분 오셨을때 여기서 뚫었어요? 그때 확실하게 모르게 되나요? 아 그쵸? 저기서 뚫고 여기 왔다갔다 뚫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라인이 두개가 엉켜있네 두개가 티로 해서 나간다는 얘긴데 이리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둘이 의미가 없는데 이리로 둘이 의미가 싱크대 싱크대 거꾸로 가는거네 잠시만요 잠깐만 일단은 자 배관을 알고 뚫어야 되거든요 그냥 뚫는다고 뚫리는게 아니라서 자 그거랑 뭐 뚫어놨다고 뚫어놨다고? 아냐 보려구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을껀말이에요 얘가 말단인데 올라오는건 이쪽에서만 올라와요? 여기 옆에서 안 올라오고? 다 올라오고? 세개가 다 올라오고? 잠깐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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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언제 막힌거야? 저기 여기 늦게 막혔어 여기가 소재구가 있단 말이지 여기가 열지도 못하게 났네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났어?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났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났네 뻘지도 못하네 어떻게 숨이 아니 아니 이게 파이프를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났네 세상에 참네 아이고 이게 아마 소재구 거에요 아마 여기서 따가지고 청소하는걸건데 한번 봐야죠 아 저거 저거 아니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닥에 네 어 내 생각 꺼봐 형 신발 줘봐 이게 여기가 마지막 소재구 이게 여기가 마지막 소재구 이렇게 땐 말이지 배관에 줘봐 내 시간 켜봐 네 안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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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가 여기가 끝이고 저기가 시작일 수도 있어 네 네 지금 보았습니다 뭐가요 저쪽으로 내려가 안 내려갈 수도 이쪽 반대로 나가 저쪽이 끝이 맞다고요 여기가 끝이 여기가 여기가 끝이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는게 아 아 아 가야돼 여기에 은근히 네 여기가 어 석션 꺼내 저쪽에 석션 빨아가지고 대반 확실히 알고 뚫어야 돼 저쪽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석션하고 저쪽을 넥션 넣어서 일단 여긴 열어두세요 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좀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관이 크거든 관이 커서 여기가 말당 같아 여기 위에 지커 다 뽑아래요 다 뽑아내서 관을 알고 해야 돼 호수 긴 거 있잖아 네 짧은 거 그냥 쭉쭉 빨아 아 그래 쭉쭉 빨아 지금 내가 줄게 왔다 왔다 한단 말이야 여기서 중간에 T가 연결되어 있어 아 응 너무 빨아 여기서 티만 확인하면 돼 저쪽 옆에 호실 것까지 나오느라고 좀 양이 있을 거 한 3,4번 빨면 될 거 같아 이럴때는 배관을 알고 뚫어야 돼 막 뚫는 거 보다 막 뚫으면 다 탔네 벌써 다 탔네 벌써 다 탔어 다 탔어 쳤어 벌써 쳐서 그래 쳐서 아 네 안에 찬 거 아냐? 안 찼어요 안 찼어? 근데 왜 안 빨려 어떻게 하세요? 안 빨리는데? 좀 전에? 아 좀 전에 지금 구멍 안 닫았어 그치? 다 탔네 응 안 빨려 안 빨려 안 빨려 이렇게 왔거든 여기 한 번 넷이 넣어 봐야겠다 그러면 어? 여기가 차였던 여기가 완전 말단인데 그러면 거기 다 빨아들였단 얘기잖아 잠깐만 이리 와봐 갖고 와봐 여기서 한 번만 더 여기서 여기 거랑 한번 먼저 빨자 석션이 갖고 와봐 석션이 들고 갈까요? 어 그거 비우고 네 수건이 남았나? 바로 봐 네 저쪽에서 물 살짝 흘려봐 살짝 조금만 어디로 가나? 네 알겠어 빨아봐 빨아봐 흐른다 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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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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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서 빨면서 들으라고 아 권레 좀 하나 갖고 와봐 아이 볼 흘려볼게요 네 기다려 네 조금만 더 빨아야겠다 네 여기 얼마나 차였나? 많이 찼냐? 어 네 많이 찼네 한번 버려야겠다 버리고 한번 빨아야겠다 확실하게 뚫자 아 배가 많으면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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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갔느냐만 판단하고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지금 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욕실에 온게 일로 왔는지 일로 갔는지 판단하려고 여기 베란다 혹시 있어요? 베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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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물 나가는 데가 없다고? 물 나가는 데가 없다고? 아 저기 아 아 네 알겠어요 이쪽은 뭐 나가는 거 없다 이거죠? 응 많이 나왔지? 네 엄청 나왔을까요 저 양을 보고도 막힌 지점의 거리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대략 나오는 양에 따라서 만약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까이에서 막힌 거고 네 나가는 양이 많다 그러면 분명한 건 저쪽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가는 쪽에서 만난 거란 말이야 네 그 전에 막힌 거란 말이야 여기서 멀진 않지 응 켜 켜 켜 이거 한번 들어 올릴 때까지 켜 아 네 이거 빼고 비워 고압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자 비워 봐 지금 양 나오는 게 많이 안 나왔잖아 이제 네 많이 안 나왔어요 한번 비우고 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리로 간 거예요 지금 흐르긴 이리로 흐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이후에 막힌 거지 말단이지 좀 흘러 나가잖아 좀 빼더니 빨아들 했더니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한 번 더 아니야 저기 갖고 와 거기다 물 살짝만 내려 바닥에다가 네 저기로 살짝만 내려요 살짝만 내려요 살짝만 내려요 열었지 네 막혔어요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막혔어요 내려갔다가 네 그쵸 찼다가 또 거꾸로 빠꾸하고 거기 스턱션 이리로 갖고 오고 네 그쪽도 내쉬기 한번 볼게 배관 구조를 다 어차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네 그쪽도 내쉬기 한번 보자 여기는 이제 알았으니까 네 나 오늘 생각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 써도 안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거야 나갔고 잠깐만 여기도 여기 이제 구조 이제 볼게 형 저거 신발 좀 갖고 아 네 신발이요? 아니 잠깐 잠깐 장아 저쪽에 있어 어 됐어 너 발 작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 너 270 인마 발 되게 크시네요 커 발 작은 줄 알았어? 네 이거 채워봐 응 자 이거 봐 여기가 정치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문 넣어 여기서요? 네 문 넣지 왜냐면 일로 가면 일로 나오고 얘는 일로 나오고 왜냐면 가운데서 빠져나가니까 이걸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아 여기 저쪽 싱크대 보이지? 저쪽이 싱크대라고 네 이거 보여요? 싱크대 배관? 응 네 저것도 싱크대 배관 저기 봐봐 가서 싱크대 배관 살짝 올려 너무 많이 깊숙이 여기 너무 박혀있어 아 네 좀 빼줘 네 아 이러면 물차 안 나가요 나가다가 여기 다 걸린다고 저 집게 봐봐 이제 살짝 올려 살짝 너무 많이 박혀있어 네 움직이잖아 보이죠 그렇지 됐어 아니 좀 빼 좀 넣어줘 좀 더 넣어 좀 넣어 됐어 거기까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저기에서 내려와서 보면 여기서 여기서 정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로 해서 절로 가는 거예요 저쪽 아니지 오케이 됐어요 구조 자꾸만 이쪽으로 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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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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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active 넉 pek 저 호실에서 소리 나나 봐봐 그쪽 간나 안가? 간나야? 어 간나야? 다 들어가 다야? 쉬고 있는데... 나왔나 봐봐 한번 나가놔봐봐 지금 빠지거든? 빠지잖아 지금 빠져 한번 확인해봐 확인해봐 나오는 거 엄청 들어가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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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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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5몇에 다 들어가네 길이가.. 발이 지날 거 같아 물이 나오는데 호수는 안나왔어 호수는 안나오지 호수가 나오면 어떡해 막힌거야 여긴데 물 나오나 봐 지금 잘나가잖아 어우 불현네요 편집으로 10원에 다 넣었어 와 잘 들어간다 물 담아다 확 버려 아이씨 네 이거 고맙습니다 할까 네 이거 천천히 잡아 빼 천천히 네 잘 빠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고맙을 할거에요 네 저쪽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내려가잖아 네 이거 이따 봐 저 쪽에다 이따가 있다, 갔다왔나? 저 끝에 있다, 갔다왔나? 네 손을 알아보고 들어갔다 아까 바깥에 매누리 있지? 그쪽 소리 들리나 봐봐 부림도 두고 밀들 볼 흙 낙지 비쥐라 비쥐라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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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대신 여쭤 zooming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나오냐고 지금, 지금? 지금 나오냐고 지금 나온다고? 12 12 12 12 12 13 13 14 14 15 16 16 1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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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나 먹고 가라니까 3시까지 2시에 출발하면 되는데 안돼 대전까지 너무 늦어 밥은 먹어야 돼